한국국토정보공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전관예우패해 검사 동일체는 이권동일체이고 청탁공동체입니까? 검사 동일체는 이권동일체이고 청탁공동체입니까? 테라 누나폭력사태를 수사했던 검사가 테라 측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루폼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이 마약범을 변호하더니 이제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중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 출신이 가상화폐 사기범의 변호를 맞는 상식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가진 수사 노하우와 수사정보가 가상화폐 사기범의 변호에 쓰일 것은 물론이고 수사팀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검찰이 얼마나 상식박 집단인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전관예우의 폐해는 검사 몇 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검찰 전체에 만연한 병폐임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강변하는 사법정의의 뒷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검경수사권 분리에 검찰이 끝끝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해졌습니다. 50억 클럽 수사는 1년 반이 넘도록 뭉개던 검찰이 전관예우의 기회 앞에서는 정광석화같이 빠르게 변신하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특검 등 전관들이 몸통인 50억 클럽 수사를 뭉개는 것 또한 전관예우이자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몸부림입니다. 검찰이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강변하는 사법정의는 바닥모르고 추락할 것입니다. 검찰이 전관예우의 구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바람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저금리로 대출해줄 테니 집사라는 정부 여당의 해결책부대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아 새 출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사회, 초년생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절망감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여당은 당초 야당의 특별법안에 부정적이다가 민주당의 재촉으로 특별법안을 늦장 제출했지만 피해보증금 보전 대책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10여일 동안 국토소유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구제 대책이 미진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전 재산이거나 빚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태입니다. 그런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나무 얘기일 뿐입니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 입주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제안하는 내용은 즉각 수정돼야 합니다. 피해자 측 의견을 경청해서 피해보증금 보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 보존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의 보증금 보존대책을 수용하십시오. 여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용섭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제4, 제5의 피해자 희생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변명과 모르세가 아닌 집권당의 책임과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